다음 게임은 뭐로 말해요 이거? 아 너무 세 누구야? 우와 너무 세 너무 세 멤버가 팬분들한테 쎄다 예 너무 세다 설명을 하고 팬분들이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아 팬분들이 정답을 맞춰요? 아니요? 아니래요 아니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너무 세다 멤버가 그러니까요 1위! 디헤스 알겠어요, 네. MC 바꿀게요, 네. 같이 만드는 거고, 이번 건 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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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로 쓴 다음에 멤버끼리 돌아가면서 맞히는 거에요. 좋아질까요? 오케이, 오케이, 이하시죠? 오케이 그럴걸요. 어떤 팀 먼저 할까요? 가위바위보 둘이 가위바위반장 이기타운 먼저 아아 이고 가위바위반장 이기팀 먼저 기분이 개수인이다 우리는 어디냈고 그럼 혹시 저희가 그냥 그녀는 판단일 뿐이에요 저희가 그 무엇도 아니에요 이거 혹시 물을 바꿔도 될까요? 예 돌아가면 이렇게 합격수 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새 게임이니까 한 멤버가 픽스로 문제를 내고 나머지 둘이서 맞히실까요? 그건데? 아니였어 우리는 남수연이 너무리 불편하게 아 근데 그런거 하기 없게 팬분들 약간 앞에서 물어봐 말해주지마 끝까지 않게 예 맞아요 옆에서 방해하지 않게 우리 이거 택배 안할게요 유후 자 잘가 아 예 괜찮아 괜찮아 너가 보시고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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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준비 시작 파이오 보건 고건 ason 좋 원수기 바란시 스탑 스탑 아 아 마이클 구직 마이클 오예 멘! 머키리! 플랜 머키리! 본밤맨! 본밤맨! 목도기 본밤맨! 스파인더윙! 너무 멋있어! 나!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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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해? 이! 이거 2등! 정농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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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! 정농제! 정농제! 역시 대학 선배님! 역시! 정농제! 화이팅! 드실게요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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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! 시작! 어? 정수! 정수! 신데렐라! 신데렐라! 뭔데? 아! 고릴라! 유코미! 킹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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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질라! 콩! 킹콩! 아! 아! 또야? 또? 몰래야! 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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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고양이! 소리났어! 소리났어! 거북고양이! 소리났어! 야! 혀영이! 혀영이! 어? 아! 기본적! 뽀뽀뽀! 아! 유치원생! 야! 선생님! 타이타님! 예수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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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! 기팔원숭이! 오케이! 일곱이! 아! 볼님!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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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뭐예요? 사회받! 네! 이제 여기! 여기! 네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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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! 그래도 우리 재밌었죠? 넷! 우리는 이기는 게 공적이 아니라 댓글쟁이 공적이니까! 근데 처음에 공기이 뭐라고요? 공기청정기! 어머! 제가 어려웠어! 청정기! 나 청정기로 갔어! 아! 나 자꾸 이거 왜 이렇게 몰랐지? bo... 두 번째 숙소와 한국센터